오늘의 스케줄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가자 드디어 뽑기 방송이 왔어 137이네요 좀 더 높을 줄 알았는데 자요 자 보세요 패키지가 있죠 삽니다 아무 생각하지 말고 삽니다 왜냐고요 제가 효율을 계산하고 왔어요 다 사도 얼마더라 15 나오더라고요 15 15인데 다 사도 괜찮아 왜냐고 잼 패키지보다 효율이 좋아요 아 네네네네 아이씨 당황하네 필요 없고 다 사도 되냐고 전 효율을 분명히 다 계산했어요 잼프급 이걸 샀을 때가 670인데 한 700 800이 넘더라구요 그래서 다 삽니다 다 사요 다 사 이런건 사지 말고 이런건 효율이 매우 안좋으니까 이까지 삽니다 이까지 왜냐고요 효율 다 계산했어 아 물론 나는 나는 뭐지 극도로 효율적으로 구매하겠다 그럼 55,000원 패키지 하고 19,000원 11,000원 요런 것까지만 사세요 이건 굳이 나는 근데 진짜 저중에서 가장 효율적인거 하나만 사야겠다 그럼 5.5 패키지 사세요 금총이 붙어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거 안하면 어차피 봐봐요 가차에서 망하잖아 그럼 잼을 사야돼 근데 잼 사는 것보다 효율이 더 좋은게 패키지야 전부 그러니까 이걸 삽니다 아시겠죠 제가 1200원짜리 산거 있잖아요 그게 무슨 물품으로 구성되어있냐면 이렇게 구성되어있습니다 40% 30% 15% 3% 1% 근데 저는 다 필요없고 이거 다 안줘도 되니까 잼이랑 배터리만 있으면 되거든요 봐봐 63개 있잖아 자 아 빨리 골라봐 1번 1번 뭐지 뭐지 10만 크리스탈 2번 8만 크리스탈 1개 3번 3만 크리스탈 그 다음에 이거 이거 3개 이런식으로 걸릴거 같은데 아 근데 제발 좀 배터리 좀 먹자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나쁘진 않네 어우 다행이다 이거 하나로 먹었으니까 다 필요없고 이제 뽑기 가는거야 14개 그중에 의외되는데 일단 첫수로 안되고 모션이 예쁘긴 예뻐지네요 다 필요없는 애들 다 필요없는 애들 29 아 왜 볼때마다 짜증이 날까 39 28 나갔다 하셔올께요 뭔가 프리코넨을 뽑기할때 천천히 하고 싶거든요 근데 아우 멘탈이 세번 돌렸었지 세번 돌렸었지 아 그치 와야지 아우 개빡치네 진짜 지묵하네요 전술장비인가 아 지무윤인데 누구지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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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포드로 나쁘지 않음 아 근데 저거 날라갔다는게 좀 기분이 더럽네 안나오고 아 껐다 켤까 나 다음에도 안나오면 껐다 킬래 28 28 오케이 어우 나왔네요 어우 하나는 나왔고 아 잠시 쓰자좀 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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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아 이 코스가 이거였어? 하하하하 아니네 나왔네 다른게 아 착각했어요 분명 소셜루신이 나왔는데 안나오는것처럼 보여가지고 아 키보드가 마탱이가 갔는데 죄송합니다 아 아 됐다 아 죄송합니다 재미없다니 아직 하나 더 뽑아야되는데 이사람이씨 이씨 아직 몰라 나 그거 안뽑았어 아아아아 좀 열소로 좀 나와주면 안되냐? 좀 나와주면 안돼? 아 아직까지는 안나왔지 아직까지는 안나왔다는게 아니라 아직까지는 이 코스 두개 주네 이씨 아아아아 아아 아아아 아아 아아아아 아아 제발 재면 안돼 아아 진짜 원투맨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 심지어 19잖아 19 삽 에바치네 아 이젠 나오겠지 야 하나만 주는게 맞냐 아니 하나만 주는게 맞아 아니 갇혔 두개만 주는게 맞냐 오케이 어우 무슨 확률이 왜 그래 아 아 있다고 심지어 너 스펙도 안 높잖아 아 아 너 서포터로도 못쓰 심지어 천장이었네? 하하하하 아 저 확률 미치겠다 이거 천장으로 먹은거야 천장으로 아 진짜 선 시계 넘네 지금 확률이 어떻게 되냐면 하하 확정으로 두개 먹고 그 다음에 클리스오셔 하나 뜨고 안나왔어 하하하하 야 진짜 야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하학 후 하하하하 아 저 고양이로 판단하는거에요? 11, 37 아 잼쓰기 싫은데 아 진짜 저 고양이로 판단하는거구나 전 빛으로 판단하는줄 알았는데 야! 한개 좀 심하잖아 손 시계 넘네 이러면 두개에요? 아니잖아 기가 찬다 기가 차 아 개빡친다 진짜 그러네 고양이가 없네 금태는 무슨 고양이래? 혹시나 이거 확정이거든요 또? 아 진짜 그지같은 게임 진짜 고양이 두마리면 아 세마리면 4성이에요? 아닌것 야 썻버스로 좋은구말고 아오옹 아아아아 그럼 삼성이란 뜻이잖아 이거는 한마리 아 진짜 쓰레기같은 게임 두마리인데 일단 랜덤이네 야아 아우 환장하겠다 아니 아니 거의 200여 차례 했는데 확정으로 3개 못가 아 나 기가차서 확정으로 3개 먹고 확률로 하나 나왔어 하나 아우씨 자 하하하하하 저 딱봐도 아우씨 서폰용이지? 그럴줄 알았다 와 나 영능 드럽게 쎄지겠다 아 이게 맞냐? 이게 맞아? 아우 기가차 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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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포터 그만두라고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아아우 미치겄다 하하 서포터 그만두라고 아이고 아이 프리콜에는 당연히 하죠 아 미치겠다 진짜 아 랜드소르는 열심히 살고 있어요 아니 서포터 그만 주라고 50년 지부카를 살라고 아우 기가차 이러려고 준비한거 맞긴 한데 18만잼 망게임이야 망게임이야 이거 이거 망게임이야 아 심지어 말이 뜬것도 아니고 한번만 떴잖아 이게 뭐야 야 그래 좋다 천장까지는 가는데 좋은데 그러면은 좀 줘 좀 줘 뭐 여호호호 то 케리비를 너무 안주잖아 아 아 진짜 세상 억울하다 아아... 방이 늦다고요? 아 근데 진짜 4성 너무 안주는 것 같아요 내가 이상한 건가? 아니 황길이라는 게 그런 건 알겠는데 너무 안주는데? 아... 진짜... 티켓을 벌 데가 더 없나? 티켓 리버섬을 안 넣으면 그거 이벤트 좀 해가지고 할게요 여기에 10연차 돌리기는 좀 아까워 티켓을 안 주니까 지금 내가 몇 연차지? 35 상관없네요 왜 상관없냐면은 이거 이후로 더 뽑을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3 3 합시다 하... 저것도 전략적으로 잘 써야겠다 저 포인트도 수마우 천장도 기대한다고? 님 뒤지실래요? 진짜 나쁜 놈이다 하... 와... 씨... 그거 아세요? 확정으로 먹은 거야 이러면은 뭐가 이득이다? 천장 가는 게 이득이다? 씨... 하... 하... 진짜... 천장 가는 게 이득이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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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아껴 천장을 가야지 하... 헤ϋ 으hhh... 이uly자 Cheryl 짃 하... 천천히 가야지 아휴 망겜 진짜 어 뭐지? 아까도 20년 차 남지 않았나? 아 이거 왜 냈어 몰라 나 몰라 나 이걸 위해서 돈 뭐지 어제 40을 샀거든요 그걸 위해 산 것 같아 아 왠지 더 사야 될 것 같은데 아 여발 아 여발 이거 어느 개 하는 게 좋아요? 아 일단 천장 하는 건 나중에 하면 되니까 야 하나는 더 줄 수 있잖아 나 이렇게 뽑고 있는데 하나는 더 줄 수 있지 않냐? 진짜 뽑기 확률 너무하다 너무해 저 확정으로만 다 먹고 확정 아닌 거로 먹는 거 그거 하나뿐이 없어요 크리스마스 오셜 오신 하아 망겜 뭐 능지 탈출해 이까지는 왔는데 가야지 게임은 오이씨 그래 천장이라 두 번째 천장이야 내가 유키테하고 유키테하고 이걸 또 천장 찍네 님들 이거 보이죠? 갑니다 저거 할 때까지는 할거야 내가 들어와서라도 니를 그 시스템 써먹을거야 내 거지같은 게임 내가 들어와서라도 니를 시스템 써먹을거야 어 그걸 안준다고? 이러면 확정으로 먹잖아 얼마나 이득이야 슈발 슈발 저 심야 쟤네 써버스로도 못 써먹잖아 슈발 쟤를 좀 조론 꼭 조론을 해주냐 아 이거 보이시죠 보고서 크리스마스 새해 획득하고 플러스 3피입니다 아직 남았죠 아 이걸 좀 아낄 걸 그랬나 무게법을 했었어야 했는데 뭐가 어찌됐든가 100법은 해야 되잖아요 야 그럼 금딱총이라도 주든가 아 어차피 이거는 큰 기대도 하고 있거네 솔직히 야 3분은 좀 줘야지 안 돼 왜 안 돼 야 브레이버 갖고와 나 돈 많이 썼다 브레이버 갖고와 나 충분히 썼다고 봐 브레이버 빨리 갖고와 브레이버 갖고와 브레이버 갖고와 브레이버 갖고와 필요없어 브레이버 갖고와 진짜 진짜 짝부 말고 브레이버를 갖고와 보라색 말고 보라색 말고 브레이버 갖고와 브레이버 갖고와 금템 갖고와 브레이버 갖고와 미치겄다 아 제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돈을 좀 난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깨질 줄은 몰랐다 왜 강종임 어렵지 지금 한 무기 한 40년차 돌린거 같은데 금 딱 안나오는거 정상인가요? 야 브레이버 주려고 그런거지 나 그러면 이해해줄게 브레이버 주려고 그런거지 환경이 너무 십창인데 브레이버지? 브레이버라고 믿고 있을게 싹 좋진 않은데 이거 제가 에어리스가 70렙이거든요 하나 더 있긴 한데 아 준게 어디냐 럭키하고 있다 그럼 배견만 하면 일단은 확정이네 이러려고 안준거냐 근데 난 그것보다 브레이버가 필요해 브레이버 갖고와 브레이버 갖고와 브레이버 갖고와 브레이버 갖고와 브레이버 갖고와 필요없지 필요없지 네 입으세요 네 입으세요 3부아림 브레이버 브레이버 70렙이라고 나 몇연차 있냐 이거 100연차 하면 확정 아닌가요 밖에 있나 그게 30렙이 배견을 진작 했었네 나가 다 나가 브레이버 브레이버로 못먹고 이게 뭔짓이냐 0 갓 이 자지part empresa LA WHERE 예전화된다 이 꿈을 northern해 좋게 뭔가 중간 게 있어 band 저 私たちならできる 愛されてきているんだ 想い合い支え合うんだ 君とね二人なら 何も怖くない 踏み出した足はもう止めな この世界に生まれ落ちた意味なんて知らないわ だけど不意に考えてみたくなる 言うの未来を あなたを守るときの 愛し方も変わってたのかな もう戻れないけど 夜に現れたつむじ風 霞む空 守りたいかな 引き金を引く 過去を失く 過去を失くした私は 誰でもないあなたを 大切だから 全てを懸けて 中の涙消えても その笑顔だけは 絶やさないで 未来をする 最初は 有名だ 勝てる